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썸네일만 봐도 어마무시하죠? 정말 이게 진짜일까? 주작이 아닐까 싶은 그런 사연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연 두개에요. 제목 조씨 성을 가진 친구한테 야! 너 조두순 딸이지? 맞지? 이 년아! 이런 장난치다가 손절당했는데요. 저 이 친구 절대 못 잃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첫번째 사연입니다. 사실 두번째 사연이 워낙 막강해서 그렇지 첫번째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뭐죠? 결혼식 사회부탁 제가 잘못한걸까요? 앞으로 두달 뒤 3월 초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입니다. 주례가 없는 결혼식이기 때문에 사회자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요. 저희 예랑이 매형 되는 분이 스피치 학원을 운영중이고 당연히 그러다보니 말도 엄청 잘하고 세련되고 재치있고 센스도 너무 좋아서 예전부터 그랬대요. 다른 사람들 결혼이나 뭐 잔치같은거 등등등 많은 행사를 돌며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예랑이가 먼저 자기야 우리 매형한테 사회부탁하면 어떨까? 이런 소리를 했고 저도 뭐 나쁠게 없으니까 프로니까 좋다고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며칠 전이었죠. 자기 매형한테 사회부탁을 할거라면서 저도 같이 가자고 하는거에요. 누나 집으로 일단 알았다라고 대답을 하긴 했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요즘에 일이 너무 많이 바빠서 결국엔 시간을 못 냈어요. 그래서 그냥 예랑이한테 자기 혼자 다녀오면 안될까? 했는데 물론 저랑 계속 같이 가줬으면 하는 눈치였지만 제가 워낙에 바쁜걸 예랑이도 아니까 결국 자기 혼자 가더라구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것 때문에 예랑이의 누나 즉 저한테 이제 신우이 형님 될 분의 기분이 많이 안좋아졌나봐요. 아니 야 너는 사회를 부탁하면서 둘이 같이 안오는 것도 그지같은데 네 예비처는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냐? 니네 매형은 괜찮아도 내가 안괜찮아. 어? 부끄럽다고 민망해. 등등등 자기 동생한테 제대로 한소리 한거 같더라구요. 예랑이가 저한테 감사 문자 한통만 보내라고 했었는데 제가 알았다 해놓고 또 일을 한다고 깜빡했거든요. 농담 아니고 진짜 바빠서 그랬어요. 그러다 다시 한번 더 보내라고 재촉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된 겁니다. 근데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미안한 것보다 약간 뭐라고 하죠? 기분이 좀 나쁘기도 하고 신우이 시집살이가 이런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물론 또 한편으로는 그냥 예랑이 가족이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나 싶은 마음도 들구요. 참고로 형님들 분이랑은 지금까지 딱 한번 봤구요.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었어요. 어떤가요? 이거 정말 제가 경우가 없는거에요? 그냥 하면 되는거 아니야? 댓글 1번. 그래서 글쓰고 있는 지금도 문자를 안했다는거지. 야 아따 야 진짜 개싸가지네 이거. 그거 진짜 일이 바빠가지고 못한거 아니잖아요. 스스로도 속지않은 거짓말을 하는 성품은 문제가 있죠. 너 망하겠다. 그냥 하기 귀찮고 알도 아니라 여기니까 즉 만만하니까 안한거지 바쁘긴 뭐가 바빠? 대가리에 나사가 하나 빠졌냐? 여기 첫 기어 들어와가지고 로그인 할 시간이면 벌써 보냈고 이렇게 또 글까지 쓸 시간이면 손으로 감사 편지까지 썼겠다. 싸가지도 없는게 핑계 꼬라지하고는 3번. 아니 친구한테 사회 부탁할때도 같이 가서 밥을 사고 하는 법인데 내 남편의 매형이면 가족이고 또 신우의 남편이잖아. 아니 같이 못간건 돌제치고 감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못 배웠어요. 이런 인사를 해야 니가 사람 아니냐? 어? 또 그런 와중에 뭐? 또 시집살이 이지래. 바쁘긴 뭐가 바빠? 그냥 일머리가 그정도니까 일을 못해서 그런거지. 니가 느린거요. 4번. 감사 문자 한통 보낼 시간도 없으면 결혼도 하지마세요. 물론 여기 첫 기어 들어와가 글쓰는거 보니까 뭐 다 시빨간 거짓말이 있기에 뻔하지만 그 댓글 판에 기어 들어와 글쓸 시간은 있고 그 짧은 문자 한통 보낼 시간은 없다 이거네. 끌 끌 끌 끌 5번. 아니 너는 니 남친이랑 카톡도 주고받고 통화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아무리 바빠도 이런거 다 하고 살지 않나요? 잠 못자고 밥도 골마가며 일을 하는건 아닐텐데 어? 누군가에게 자기 일로 부탁 도움을 청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다니 이건 진짜 말도 안되는 게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너는요 바쁜게 아니라 그냥 인성이 바닥인겁니다. 내가 만약 남자였다면 오만정이 떨어져가지고 결혼도 하기 싫었을거야 6번 야 이 쓴이 진짜 못돼 처먹었다 끌 끌 7번 아이고야 문자 한통 못 보낼 정도로 공사가 다 망하신 분이 어? 결혼은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이 글은 뭐고 뭐 휴가 냈냐? 아니 남자야 어? 정말 이따위 여자랑 결혼할거야? 헐 9번 나도 여자지만 이런 여자아이들 진짜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진짜 종특인건가 싶을 정도에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무조건 반드시 절대로 자기가 1번인 이기적인 족속들 헐 꺼자 두번째 사연입니다 진정한 몸통이죠 원제 믿고줘 믿고줘 장난치다가 친구가 저랑 손절했는데 화해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치겠다 진짜 방탈하는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요 다름이 아니고 제 친구 중에 성의 조신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한테 제가 믿고줘 믿고줘 이러면서 장난을 치다가 바로 절교 당했거든요 사실 친구가 계속 진심으로 자기 싫다고 듣기 싫다고 그런거 하지 말라고 여러번 경고를 했는데 저는 그게 괜찮을 줄 알고 그냥 대충 무시하면서 그 조시 리스트를 보내고 이거 믿고 조각인걸까? 이거랑 야 나 솔직히 말해 조두순이랑 혹시 같은 조시 아니야? 혹시 숨기둔 딸내미인가? 뭔 친척 아니냐고 야 얘 진짜 이랬을까요? 야 조시가 나중에 통수 오지게 많이 친다고 그러던데 나 너무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같이 다닐까? 이랬더니 얘가 아무 말도 없고 갑자기 프로필 사진이랑 프사 배경이 확 내려가는거에요 처음에 어? 뭐야 이거? 싶었는데 알고보니까 프사랑 프사 배경까지 싹 다 차단당했더라구요 제가 너무 놀라서 바로 전화했는데 이 역시 차단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이 친구 저한테 진짜 좋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너무 친하니까 장난을 쳤던건데 옛날에 제 남동생 곤대갈 때 아무도 신경 안쓰는거 얘 혼자 어? 누나 친구라고 동생 불러다 맛있는거 사주고 잘가라고 그랬구요 또 제가 많이 힘들 때 다른 친구들은 우는 소리 징징대지 말라고 막 지겨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을 때도 이 친구만 유일하게 끝까지 다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도 해주던 그런 소중한 친구거든요 또 공부할 때도 아무도 안 챙기는 제 생일 챙겨준다며 집앞에서 케이크 사들고 기다려줬던 친구인데 또 가끔 제가 화를 내도 다 받아주고 화 안내던 친구인데 그래서 친하니까 화 안내니까 괜찮을 줄 알고 이런 장난을 쳤던거거든요 또 얘 리액션이 재밌어가지고 여하튼 지금 차단당한지 2주 조금 남았는데 아예 풀어줄 생각이 없구요 만나줄 생각도 안하니까 일단은 화부터 풀어야 해서 다른 친구들을 통해 이야기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 친구들한테 얘가 그랬대요 야 니들 앞으로 나한테 꽁꽁이 이야기 한번만 더 꺼내면 니들도 죽을 때까지 안 볼거야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무래도 진심 같다고 다들 조용히 있는데 너무너무 후회가 됩니다 언제나 말없이 웃으며 제 곁에 있어주니까 그게 너무 편하다 생각해서 저도 모르게 심한 장난을 쳤던 것 같구요 여하튼 친구의 본능과 가라앉을 기미조차 안보이거든요 얼른 조금이라도 빨리 화해를 하고싶은데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연락이 안되니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댓글 1번 야 나는 당연히 중학생 말아봤자 10대 후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생이 군대를 가 그럼 최소 20대 중반쯤 됐다는 소린데 야 이 미친거 사 제발 정신 좀 챙기고 살아라 그리고 뭐 화해 이런 마당에 화해가 되겠냐 아니 그리고 화해라는 말도 웃겨 이거는 서로가 싸웠을 때 둘 다 감정이 상했을 때 하는 거고 너는 그냥 대가리 땅바닥에 쳐박고 석고 대절을 해야지 뭔 화해를 해 2번 이거 잘 들어 니가 장난을 계속 쳐서 손절당한게 아니야 사람 말귀를 못 알아채놓고 계속 깐죽거리는게 정신병자 같으니까 그게 너무 무섭고 소름돋아서 연 끄는거라고 이거 빈정거리는 투로 말하는거 아니다 진심이야 너 병원 좀 가봐라 3번 아니 야 조두순은 진짜 선 넘고 미친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헐 어릴때 내 본관을 가지고 놀렸던 정신당한 선생이 하나 있었는데 참 이걸 보니 그러네 인간이라는게 나이만 처먹는다고 다 생각이 있는 어른이 되는게 아닌거 같아 심지어 이 나라 최악의 성범죄자 이름을 들먹이며 친구 본인은 물론이고 집안 전체를 욕보겠는데 이걸 뭐? 장난이라고 고작 너같은걸 친구라고 곁에 머물러줬는데 또 잘해줬다면서 그런데 너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네 진짜 천박하다 인간이 어쩜 좋으니 야 됐고 그러는 니 성은 뭐냐 써봐 얼른 마치 어린 초등학생들 그것도 초등장년 아이들이 놀리는 장난치는 장난도 아니죠 그런데 걔들은 워낙 어리니까 개념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픔을 받아도 그런 장난치잖아요 똥이라든지 방구 이런 것들로 또 이렇게 이름같은 걸로 놀리고 그러잖아 이야 20대 중반이 넘어서 저런다는 건 이건 정말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삶에서 이런 사람 본 적이 있거든요 본질은 같은데 성향은 달라 얘는 지만 좋은 장난친 거잖아 저도 어릴 때 장난을 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뭔가 진심 같았어요 9살 때입니다 35년 전이네요 아니지 36년 전이네 초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우리 담임이 젊은 여자 선생이었는데 그때 당시 젊은 여자가 머리를 스포츠 팍팍 밀고 다녔어요 굉장히 센세이션 했죠 그때 당시 엄청 강한 스타일이야 교실에다가 편의점 아니 편의점이래 그 뭐야 원룸에서 쓰는 조그만 냉장고 있죠 그런 형태의 냉장고 그런 작은 냉장고를 교실 한쪽 자기 자리 옆에 놔두고 맨날 거기다가 케이크 맛있는 과일 여러 가지 넣어놓고 자기 혼자 먹었어요 근데 뭐 지 월급 받아가지고 지가 사 먹겠다는데 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랬는데 문제는 점심시간 때 먹는다든지 쉬는 시간에 먹는다든지 하면 되는데 꼭 수업시간에 쳐먹어요 수업하는데 자습해 이러놓고 자기 혼자 교탁에 앉아가지고 컵라면을 먹는 거야 그럼 우리 쳐다보잖아요 애들이 이렇게 많이 본단 말입니다 애들이 선생을 그러면 지도 뻘쭘한가 봐 왜 쳐다봐 이거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야 니들이 말을 차 안 들으니까 먹는 거야 이런 소리 해대고 그리고 뭐 어떤 특정 성씨 남자한테 뻥 차인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애들 그 똑같은 성이라고 막 괴롭히고 막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때는 선생들 위험이 되게 높았잖아요 학부모가 감이 되들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학부모 막 쳐들어오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거든 자기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거라고 미친 것 같아요 나중에 듣기로 뭐 잘렸다 어디 정글을 갔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아무튼 정신나간 인간들이 있습니다 왜 이러고 사는 걸까요 감사합니다